안녕하세요. 저희는 서구 발산마을에 위치한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같이 마을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나보고 상품을 홍보하고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으로 5회째를 맞는 광주리 장터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관내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팔로우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이들의 성장으로 관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일기를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